도둑 난 시청자들이 모더기 보고 돼지라고 하는거 너무 싫더라 퀵뷰 안좋어 너무 티났다 완전 핵티났다 5개티인줄 깜짝놀랬어 너무 티가 나서 집이 34도에요 진짜 여기 몇도지? 부스하니 헐 부스한 19도야 미친 어 야 나 탈수 미쳤는데? 여기 안의 온도가 19도야 19도 어 추워 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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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장식병은 나중에 걸리네 나중에 그니까 6일 동안 안에 있으면 어 6일 동안 안에 있으면 그렇대 키피살돈에 차라리 에어컨 산다 미친 저기요 키피가 무슨 수십만원 합니까? 아니 한달에 삼천멸 얼만데 어이가 없네 야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오자 먹을게 많이 없는데 라이프산도 마침 딱 이십 몇발 되었으니까 이십일발 있으니까 음 뭐는 이 도전가지에서는 그 정신병 면역이에요 미친 진짜에요? 이걸 그걸 지금 처말라는 이유가 뭐정? 아 정말 먹미 텔미 아 오랜만이다 죄송합니다 일단 나가서 잡아오자 먹을거 일단은 몸이 가벼워야 해 사냥가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하는 법이지 배부렀네 가자 곰이 좋은게 곰이 삼십 몇 킬로가야 그러면은 고기가 삼십 사기가 나와 흐흐흐흐 그렇게 많이 나와 자 일단은 여긴데 근처에 꼬마가 있네 흠흠흠흠흠 흠 음, 속도 개빨라, 와 이속 개빠른거 아니야? 진짜? 와 이속 짱 빨라 모독형은 집에서 안나가는데 정신병 안걸려요? 맨날, 아, 나 나가 가끔 밥사러 아 허기 채우려면은 밥 먹어야 되는데, 일단은 곰 조지고자 곰 곰이 삼십 몇 킬로이기 때문에 하나 조지고자 아, 힘들다 이럴땐, 연유! 무슨 연우로 여기를 해피 연, 해피 뉴 연유 아닌데 새 연유가 밝았습니다 아닌데 음 무리하지만, 흠흠 알았다 곰가죽으로 침낭 만들 수 있습니다, 침낭 곰, 곰침낭 그게 완전 따뜻하고 졸아요 근데 솔직히 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 하... 곰 안져도 될 것 같은데? 그냥 사냥하고 싶어 사슴이든 뭐 아니, 사슴이든 뭐든 음 토끼 잡고 싶어, 토끼 자꾸 나도 왜 자꾸 그럴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슴, 가슴 라임 여러분들 어? 나같은 스웩 넘치는 래퍼는 어? 실시간 라임을 하지 어 이건 프리스타일 어 아 이게 아닌데? 어? 뭐야 어 흠 많이 기진맥시 냈구마잉 나 후회된다 여기 왜 왔냐 돌아갈걸 하... 겁나 후회되네 한 연유나 처먹고 있을걸 나 여기 여기 여기잖아 지금 올라가자 하하핳하하하하 돌아가버리길 아휴纏 wtedy 기진배진하고 지금 아 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 될거 아니요 아 아 따 후 후 군용시간 신양은 좀 아까워 군용식양은 좀 아깝다 자 여러분들 지금 188개만 쏘시면 아 별봉사 아니구요 아 물론 그것도 조심하여 추천 188명만 해주시면 2천개미네 여러분들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188명만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으로 그 어조르즈야 카페라테 캔으로 된거 이빨로 일단 무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칵 감사합니다 어 안개 꼈다 안개 안개 낀 성탄 잘라 별풍선 감사 감사합니다 무슨게임이 호캉기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추위에서 추위랑 각가지 개같은 것들과 싸우는거죠 뛰어 뛰어 좀만 가면 돼 좀만 좀만 어 나 완전 피곤한데 설마 삭아 내가 곰을 만들거나 길을 이르러서 길을 이르러서 길을 이르러서 아 여기 맞아 나무 맞는가 여기 맞아 늑대 늑대이네 늑대 어? 내 근처야 이 근처 어? 어? 뭐여? 뭐여? 아니이 근데 나 너무 지쳤어 난 너무 지쳤어 호오오오! 고쳐버리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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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뭐여? 아 뭐야 어디야? 여기 마실거야 여기 어 마실거야 여기 돌아오는거 아니야 에? 나 여기로 오진 않나? 아 뭐야 이거 안개 화이트블럭 아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른쪽 맞겠지 이쪽 아 오른쪽 맞다 이거 여기다 여기 아 기억나 그래 내가 여기 오면서 와 여기 뽀뽀갤거 맞네 엄청 있었지 맞아 여기 아 맞다 쩔지? 아 쉬우 개 똑같을 뻔했네 늑대소리가 났는데 이 근처에 근데 뭐가 깝이야 이은비 깝이야 죄송합니다 모독이 별풍이나 스티커 받고 감사하다는거 감사하다고 하는거 처음 본다 하 하 그냥 너 음소거 한거 아니야? 아니 지금 내가 별풍선 지금 뭐야 팬클럽 가입이 한게 3만명인데 3만번에서 3만번 진짜야 보자 이거 몇명이지 내가? 아예 채팅창 나가버렸네 네 팬클럽 3만명이야 3만3천명 다 감사하다고 했어 한개든 몇개든 네 슈퍼보니 감사합니다 뭐 개소리하고 있어 아저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배 너무 고픈데? 아 일단은 아니면 그냥 군역식량을 먹어버릴까? 어 나 안해줬는데 하시는거 음 게임중에 예 가끔 집 좀 못할 때가 있어요 벨벌서 한개씩 써놓고 감사하길 바라는 새끼들은 뒤지려고 아닙니다 장난이구요 감사합니다 예 자자 요거 쭉 자면 될거같애 이거 아수세 좋아쭈 좋아쭈 푸딩님 아예 좋아서 푹잤어 이러면은 와 삶을 채웠어 오호호호호 오케이 열다섯군데 중에 아홉개 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여섯개 남았네 여섯개 도김들 때까지 여섯시간 남았고 일단 물을 좀 마시자 채팅창 위치역 그러게 일단은 좀 자자 어 배고프지만 어쩔 수가 없지 다섯시간 시간 보내고 세시간 자자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에이 어 어 좀 맞추기 귀찮아서 꺼버려 됐나 됐나 오케이 세시간 자고 민내서 군용신약 먹고 출발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방종각 잡지 마세요 얼마나 짜증난지 아십니까? 어 사슴 가지고 이제 슬슬 다 되어가네 좋아 냠냠냠냠 최고다 이순신 최고다 와 한번 먹으면 다 되나 이게 건조시킨 내장 어우 건조 다 됐네 대박 총조시킨 내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니까 다음이 여기야 이 두 개밖에 없나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서 다른 맵을 또 가는거지 좋았어 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러운 다크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추측하실 때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